만족도는 최상위고요.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.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. 허니집 파이팅! 대표님 지금 어디 가세요? 목포쪽에 허니집이라고 오늘 납품인데 라이프 인시그니아라고 해서 고제품이나 기타 몇 가지 해서 오늘 납품할 예정이다. 그래서 지금 반응 중. 마지막으로 가능한 일을 중.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 안녕하세요. 몬스터 스트링스입니다. 오늘은 목포 쪽에 납품이 있어서 현장에 와 있고요. 지금은 납품이 다 완료가 돼서 배치까지 다 완료가 된 상태고 간단하게 관장님과 인터뷰를 할 예정이고요. 허니짐 관장님입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목포시 오감로 95번지 포르모 큐브에서 운동하기 좋은 허니짐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 천성덕이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오늘 여기에 모든 한 80% 정도는 저희 몬스터 스트링스에서 납품이 하게 되었습니다. 올리펌 제품이고요. 관장님께서도 다른 리퍼 제품도 사용해 보셨고 저희 몬스터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보셔서 리퍼 제품이 어떤지를 간단하게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네 만족도는 최상이고요. 제가 운동을 지금 한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기존에 접해봤던 리퍼 기구들 중에서도 도장의 마감이라든지 상태가 정말 신품과 비교해 봐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관장님께서 만족하신다고 하니까 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.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그래도 리퍼 작업 자체가 수공의 작업입니다.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다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조금 쉴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제가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관장님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몬스터의 메카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요. 영상을 보시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몬스터 쪽에 오셔서 한번 운동을 직접 체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마지막으로 허니짐 파이팅! 크게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허니짐 파이팅! 수고하셨습니다.